나나를 구독하면 묵은 편이가 아유 오늘따라 배가 아프네 싹 내려가요 저 똥인데요 안녕 안녕 나나 친구 서련이에요 안녕 같아요 저는 나나예요 여기 보세요 저희 동네에 핑크 버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커플로 맡겼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얼굴을 왜 웃으러 가겠는데 근데요 저 또 찍힌 다음에 목소리가 귀엽지 않나요? 목소리가 있다고? 목소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없어요 앞으로 가보세요 뒷모습 찍어드릴게요 뒷모습 이번엔 이 친구가 단발로 잘랐어요 더 못생겼어요 이 친구는 그 스터드 나오는 걔 있잖아요 걔 모을 걔 닮았어요 너봉해버릴 수도 있어 아니야 안 보내줄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아 미안해 더 너무 귀여워요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어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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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살면서 귀여워 너무 오리지널 오리지널 어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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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저 생일선물 샀어요 소니한테 하하하 멍이야 어차피 내 생일이 지금 10개월입니다 3월 생일인데 3개월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예 예 예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람도 꾹꾹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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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gods 참 뜨거우 1600